왜 이렇게 한숨을 크게 쉬어 아니 뭐 어떡해 규리 씨가 저렇게 내가 오빠랑 민우 씨랑 왔다 왔다는 거 같아서 그러면 남자답게 이렇게 해야지 그게 부담으로 다가갈까 봐 아니 부담스러워도 그게 후회가 없잖아 아 왔다 왔다 아 왔네 아니 우리 방에도 파리가 있네 좀 이따 잡아줄게 진짜? 파리를 어떻게 잡냐매 내가 잡으라니까 또 규리 씹으니까 내가 잡아줄게 또 이러고 있어 규리아 잠깐 얘기할래? 그 셰프프 안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어서 빈 데가 있어? 어? 빨리 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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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줘 치고 가자 파리 어디 있어 파리 파리 알아서 쫓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내가 좀 이따 도와줄게 진짜 너무하다 진짜 저 머리 잘못된 거 아니에요? 너무 귀여워 아니 머리 잘못된 거잖아요